4,2,4,3 여든 같은데? 42,43 여든 같은데? 바닷가 안 좋네 여기 40분이야 됐다 5분이네 한참 멀었네 그래서 오른쪽인 저거 어느쪽이었지? 뒤를 건너가지고 왔던거 같은데 여기 어디갔어 뒤로 이쪽으로 끝났어 횡단보도 있는데도 일단 아직 내가 그거 찾아볼게 어? 이거 들어봐 저 배치에 천낙고 너무 싫어 와 진짜 쌀쌀하다 아니 근데 우리 계속 걸어가니까 또 그냥 여기서 잠봉 샌드위치 사가지고 가자 사람들 사가지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여기 샌드위치랑 맞았어 자기가 말하기로 잠봉이 어떤거지 이게 잠봉 샌드위치 아 그렇구나 잠봉? 잠봉 포마스? 아 되게 이거구나 아 예 여기 내용물이 많이 달라 네 연어구 나 살몬 왜 연어 먹을라고? 아니 아니 햄 앤 에그 햄 앤 씨스 어 1 2 more 4몹 2개? 어 첫째는 저녁 첫째는 리액션 자기 거기다 넣어버려 여기 있다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 그걸 또 그 자유를 통박시켜서 또 넣는거야 파란 물인데 그래, 가자 경찰차도 있네 경찰차도 있네 흔한 비둘기 경찰차도 있네 경찰차도 있네 사라져 그 사기 사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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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40분이야 여기로 들어가자 시계탑을 찍어야지 시계탑이 몇씩 하잖아 사진 찍으니까 깨지고 지도에서 좀 가깝게 나온다니까 기체만 확인하고 찍고 가면 돼 커피? 커피도 있는데 마실거야? 샐러드랑 있네 프레타만게도 있구나 저거 봐야 되잖아 저거 보고 오자 저거 봐야 되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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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게 돼 그럼 저기 저거 봐야 되잖아 홀 1 7, 8 보이고 7, 8, 5, 1 홀 1이 어디야? 여기가 홀 1이잖아 홀 1 여기가 홀 1이고 홀 2, 3는 저쪽에 따로 있어 그러니까 봐봐 홀 1 7, 8 7, 8, 5, 5, 1이잖아 어디 어디? 어? 어디 어디? 한참 시간 남았으니까 8시 22분 한참 남았어 오 게드 시키는 행 crushing 세 가지 어디? 봐봐 봐bew Holly 알지 이건 7시 52분 거잖아 와 7시 52분 거 쪽으로 지금 파차 저쪽으로 들어가잖아 그리고 시간이 시간이 돼야지 여기 디파처가 여긴 것 같아 이쪽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어 파코드 받은 거 있잖아 나 스크린샷 찍어놨어 후려타 먼저 갈 거야 그 점점 더 비싸는 거 같아요 이게 길쭉한 거 오일안나 들어있고 한 거 여기가 좀 더 비싸네 엄청 비싼데? 사이 많이 나는데 이유로 너무 차이 나네 어떻게 주문냐 와 이런걸로 오일안나 들어있고 한 거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철금 같은거 봐봐 3.306원 싸지는 않네 로르세도 기차역을 봤는데 진짜 오래됐네 느낌 자체가 위에 출근이라 지붕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안 떨어질까? 어 안 떨어져 왜? 자 이쪽으로 들어가는데? 여기 단체였서 뭐 기다리고 있는거 아니야 지금? 그래 카코드 인식 아니 바짝 대지 말고 위아래로 움직여봐 됐다 안됐냐? 자기꺼 맞아? 맞아 위아래로 움직여봐 여기 카페가 열리지 않나? 봐봐 아 됐다 비트 여기 앉은 매일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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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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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도 호텔. 호텔이 많네. 아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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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쪽으로. 왜? 막아졌나? 오늘 좀 이렇게 할까? 여기. 이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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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텔 이곳이 많아 아니 그쪽은 뭐 여기 여기 몇 층이나 있어? 세컨블라워 아니 아니 2층 200 몇 층 그렇게 돼있어? 203원 아 호텔 되게 쪼? 아 호텔 사람들 내사라 이게 몇 호야? 203원 여긴? 응 들어가라 여기 근데 봐봐 이거 3판 봐봐 아 이거 엄청 올드하네 화장실 어 욕실 이게 뭐야 아 이거 분리 나오겠다 응? 분리 나오겠어 으이씨 이건 뭔데 여기 이거 봐봐 아우 짱 귀여워 여기 있어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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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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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모드 베리 베리 포스에프티 플리즈 클로스 도 윈도 엔 더 셔터 바다는 안 보이네 저 위에가 바다가 보이고 바다는 안 보이고 앞에 바다는 안 보이고 시원하네 저녁에 몇 줄 아는 거 아예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 요칸에서 바로 넣어보겠는데 아 그러니까 다 이거 내려놓고 있더라 아 여기 셔터 셔터를 내려놓고 이걸 눌려가지고 바로 넣어보겠어 그니까 아니 내리지 마 더워 더워 뭐 아예 이걸 누르면 되나? 아 더워 아 이 조금만 와서 아예 여권 타네 꼼숨 비싸던데 아 그니까 500유로인가요? 200유로인가요? 어 1박 25만원 정도